고대하고 기다리던 날이 오늘입니다. 무슨 날인데? 기대가 됩니다. 뭐 또 어디 좋은데 가시나? 오늘 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날인데? 어? 뭐야? 어... 어... 저... 저깄다. 어디, 어디, 어디? 저기인 거 같은데? 아닌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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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어머! 왜 이렇게 좋아해, 준수야! 왜 이렇게 좋아해? 맞다, 드디어. 자만춘이 뭐니? 와, 드디어 왔다. 뭐야? 누구야?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뭐야? 어머, 웬일이야? 어머! 잠깐만, 지금... 뭐야? 어우, 귀가 다 빨개지네. 뭐야? 어, 갑자기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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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 아... 아, 되게 부끄럽다. 또 이렇게 다 같이 만나니까 나도 느낌이 좀 새롭다. 뭐예요, 준수 형?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뭐야? 대표님, 앉아는... 대표님, 앉아는... 대표님, 앉아는... 아, 소속 배우들? 아, 소속 배우님들? 아... 우리 대표님의 운전하는 걸 타는 차, 차를 타는 소감! 아, 진짜 황성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 끝내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아, 배우들이... 아, 배우들이... 러블리즈 K! 아... 아... 러블리즈, 러블리즈! 러블리즈! 아, 추! 네. 추! 어머! 어머! 아, 뮤지컬에도 방송이 트레이리! 아, 오늘 소속사 배우들하고 이제... 시간을 갖는 건가 봐요? 시간을 갖는 건가 봐요? 시간을 갖는 건가 봐요? 예, 예. 계속 산속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예. 와, 뭐야? 오, 좋다, 여기! 어, 어! 저긴가 봐! 어! 예쁘다! 아니, 나 같이 들어와 같이! 아, 무거운데? 이거 하나씩 같이 넣을까요? 하나, 둘, 셋! 일단 들어오세요! 짐을 일단 풀고! 오, 좋다! 아, 저기 딱 한... 단독만 있는 거야? 독채, 독채! 와... 와, 수박이 진짜 무겁다! 오, 시원해! 진짜 시원하다! 아늑하죠? 우와! 우와! 너무 귀여워! 소고기! 우와!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일단 오늘 냉장고에 넣어놔야겠구나! 네! 앉아 계시면! 아... 아... 제가... 할 수 있겠죠? 아... 다 넣었나? 어, 누구 왔나? 아, 누구 왔나? 아,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우리 또 태화 배우 왔습니다! 아, 배우!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커피까지 샴? 커피까지! 네!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3초 선생님! 뭐야! 오, 약간 닮으셨다, 진짜! 3초 선생님! 3초 선생님! 오, 진짜 닮았어! 오, 진짜 닮았어! 오, 큰일이! 오, 생각해본 적 없는데! 오, 진짜 닮았어! 제가 이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아, 메뉴가! 메뉴는 제가 비밀입니다! 아, 비밀로? 비밀이에요? 한 번에 쫙 보여드릴 거고! 담소 나누시면! 아, 담소? 담소! 담소를 나누래! 그래서 옛날 사람처럼! 담소! 저기, 야! 오일을 넣었지! 오일을 넣어? 오일을 넣어? 오일을 넣어? 아니, 팔레곤 하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이분들도 다 신랑 수학 봤을 텐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뭐 벌칙도 아니고! 라면 끓이는 맛있지! 그래, 차라리 라면 끓여라! 양배추로 뭘 하는 거야? 닭갈비 하려고 한다고 할 수 없어? 설마? 닭갈비? 잘라! 오, 칼질한다? 달라졌네! 옛날에 파도 못 쓰더니! 아, 확실히! 프로그램이 신랑 수업이라 그런지! 맞아요! 이걸 좀 배우! 오늘을 위해서! 칼을 써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그럼요! 우리 오늘 우리 배우님들을 위해서! 네! 지금 양파 맞나요? 어... 양배... 양상추... 양배추! 양배추! 아니, 저분들은 뭘 만들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다들 되게 걱정하고 있었구나! 표정들이! 아니, 어떻게 근데! 눈물을 안 흘리시네요? 안 매운데요? 예? 매워요? 예! 전 벌써 여기서부터 매운데? 너 벌써 매워? 예! 너 설마 지금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로! 원래 파슴이 진짜 매운데? 안 매워요? 아, 좀 미쳤는데요? 난 벌써 코가 너무 매운데 지금? 야, 준수 진짜 안 매워! 진짜 안 맵더라고요! 와, 너는 천상 요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안에서 그렇지! 진짜 천상 요리사네! 봐, 칼질이 늘었어요! 거침이 없잖아! 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이 양념장을 네! 이거에 버무려주세요! 버무리는 거는 또! 양념장 봐! 와, 미쳤다! 양념장이 진짜 짱이야, 짱! 오, 나이스! 아, 시작은 똑같아! 이야, 근데 확실히 배우니까 다르다! 근데 거침이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게! 주저하질 않잖아! 근데 거침이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게! 엄청 맛있을 거예요! 다 들어가려는! 아유, 젖어라! 언ence 넘칠 것 같은데, 젖어라! 안 돼! 그릇이 너무 잘 안 돼! 예이 이 정도 감이 없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만 넣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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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못 볼 걸 한 것 같아 보면서 계속... 멈춰! 잠깐만! 내가 못 볼 걸 한 것 같아 대표님! 대표님! 뭐야! 대표님! 아니야! 들어가! 엄마 있었으면 등짝 스매싱이야 숨이 죽으니까 아 숨이 죽으니까? 숨이 죽으니까 아니 저희가 너무 작은데 접시가? 그래 너무 작다 냄비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저건 한 두세 번 해야지 그러면 요리를 아... 근데 저 정도면 숨이 죽어도 닭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덜어낸다 이제 이제 두 군데로 특단의 조치를 두 군데로 그렇지 그렇지 두 군데 해도 꽉 차잖아 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근데 저 통마늘은 한 쪽에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는 그냥 이거 왜? 처음에? 덧불고기야 딱 옮겼죠 센스가 있어 그걸 듣고 싶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오 됐다 와 비즈음 미쳤다 색깔 좋아 괜찮다 괜찮다 오 오 오 오 맛있어? 뭐야? 너무 맛있어? 진짜 대박이야? 기대하세요 오 엄블리버블 오 맛있겠다 근데 짠 와 와 와 와 진짜로? 맛있을 것 같죠? 대박 맛있겠다 와 정말 다행이다 아 네너로 뿌듯하다 와 뿌듯이니까 뿌듯해 아 맛있겠다 아 아 대박이야 아 나이스 아 진짜 뿌듯하다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나도 찍을래 이거는 남겨야 돼 자 됐다 장신인 토마토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아 와 아 와 와 와 와 오 어 진짜로? 어머 드십시오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요리해야 되겠는데? 맛있지 맛있지? 진짜 맛있지? 매운맛, 단맛, 짠맛 조화가 엄청난데? 맛있다. 더하기 쉽지 않은데. 준수 100점이네. 아니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진짜 맛없는데 연기해야 되면 어떡하지? 진짜 맛있어. 연기 아니죠. 진짜. 신났어, 신났어. 고마워요. 근데 기분 좋죠. 저렇게 칭찬 들으니까. 뿌듯하고. 요리를 하는 줄 알았지. 저런 맛에 하는 거지 진짜. 저게 잘 돼? 저게 잘 돼? 무슨 진리지? 저게 잘 돼? 무슨 진리지. 진짜 잘 돼? 무슨 진리지? 무슨 진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